자 합시다 자 봅시다 이제 요거 지금 본문 두 번째 거지 16페이지 자료 자 할게요 이제 제목 먼저 보시면 치즈버거 풋프린트야 일단 치즈버거는 말 그대로 그냥 치즈버거라고 해석하면 되는 것이고 풋프린트가 뭔 뜻이야? 어 풋은 발이고 프린트는 뭔가 인쇄된 걸 말하는 거니까 발이 찍어놓은 자국 발자국 얘기하는 거야 발자국이 결국 뭐야 지나간 흔적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치즈버거 풋프린트라는 건 뭔 말이야 치즈버거 하나를 먹는 데까지 환경에 미치는 영양 흔적 그거에 대한 얘기하는 거야 이제 오케이 자 what we do during our daily lives as 표시 먼저 합시다 여기 what 부터 데일리 라이브즈까지 괄호 싹 닫고 해지에다가 동사 표시해놔 동사 앞에 원래 무슨 자리야 동사 앞에가 주어 자리지 그리고 요 앞에 what에다가 네모 쳐놔 여기 절대 됐으면 안 됩니다 관계대명사 what 써야 되는 거야 됐으면 안 돼 자 관계대명사 what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? 앞에 선행사 없고 뒤에 불완전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what이 이끄는 절은 무슨 절? 명사 응 여기도 봐봐 만약에 지금도 물론 이것도 뭐 외우긴 해야 되는데 무슨 절인지 머릿속에 안 외워져 있어 근데 내가 지금 여기다가 뭐라고 표시해놨어? 주어 자리라고 표시해놨지 그럼 주어 자리에는 어떤 품사밖에 못 들어간다고 외우고 있는데 주어 자리는 명사만 쓸 수 있잖아 그치?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what이 이끄는 명사 절이 지금 문장에 주어 자리 들어가 있는 거야 그 다음 하나 더 구나 절이 주어 자리 들어가면 항상 뭐 취급하라고 그랬어? 구나 절이 주어 자리 들어가면 뭐 취급해야 돼? 3인칭 단수 그것도 봐 여기 봐봐 동사 자리 봐봐 해 부르되어 있어 해 지루 돼 있어 해 지루 돼 있지? 여기 해부 쓰면 틀린다는 얘기야 자 그럼 해석할게 자 위 우리가 두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은 이 뜻이야 됐어? 다시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은 근데 언제 하는데 during our daily lives이니까 우리의 일상생활 동안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은 이 뜻이라고 됐지? 일상생활 동안 우리가 하는 일은 해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가지다로 해석하면 안 되겠네 여기 뒤에 봤더니 해부언 임팩트 온 이라는 표현 보여요 이거? 이거 단어 프린트에 정리되어 있죠? 무슨 뜻인데 해부언 임팩트 온 됐어? 이때 임팩트 대신에 먹어도 들어갈 수 있어 인플루언스 임팩트 대신에 인플루언스라는 단어가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하나 더 있잖아 해부언 임팩트 온 이라는 표현도 되고 다 되는 거야 같은 뜻이야 뜻은 뭐야? 뭐뭐에 이때 전치사 온이 뭐뭐에에 해당하는 거야 뭐뭐에 영향을 미치다 이 뜻이야 해부언 임팩트 온 해부언 인플루언스 온 해부언 임팩트 온 뭐뭐에 영향을 미치다 그리고 뭐뭐에 영향을 미치다 라고 할 때 동사 하나로 쓰면 뭐 써야 돼? 어펙트 이 자체가 3명씩 타동사로 뭐뭐에 영향을 미치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지금 동사 해부 뒤에 목적어 자리에 임팩트나 인플루언스 명사로 쓰여 있는데 얘나 임팩트나 인플루언스는 이 자체로 동사도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들어 지금 여기에 쓰여있는 이 임팩트 인플루언스 얘들은 명사로 쓰인 거고 얘는 사명식 타동사로 쓰여서 바로 뒤에 목적을 취할 수 있다고 됐냐 뭔 말인지 다시 합시다 이제 그럼 여기에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우리가 일상생활 동안 하는 일은 더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 얘기야 됐어?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어디에다가 디인바이렌먼트 환경에 됐어? 근데 앞에 봤더니 여기 뭐 있었어? 비교급 된 있었지? 그러니까 뭐뭐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자 뭐보다야 유 니가 미 리얼라이즈 리얼라이즈가 뭔 뜻인데 깨닫다 실현시키다 이 뜻이죠? 니가 깨닫는 것보다 니가 생각하는 것보다 환경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 얘기야 됐지? 다시 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자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 동안 하는 일은 여러분이 깨닫을지도 모르는 것보다 여러분이 생각할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환경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 얘기야 됐지? 넘어갑시다 자 our daily activities 여기까지 문장에 주어야 우리의 일상의 activities 활동들은 됐어? 우리의 일상의 활동들은 produce 만들어냅니다 뭘 만들어내? green house gas니까 온실가스를 만들어냅니다 됐죠? 콤마 위치야 관계대명사 위치 앞에 콤마 있으니까 관계대명사의 무슨 용법이라고 계속적 용법이라고 부르고 해석할 때는 이 관계대명사를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풀어서 해석하는 거야 일단 써놔 온실가스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온실가스들은 contribute to contribute to 뭔 뜻이야? 기여하다 응 뭐뭐에 기여하다 뭐뭐에 공헌하다 혹은 무엇의 원인이 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됐어? 이때 to는 전치다 to다 그러니까 뒤에 이렇게 명사 나와야 돼 더 그린하우스 이펙트니까 온실효과와 크라이미 트레인지 기후변화의 원인이 됩니다 됐어? 다시 요거 뜻 써놔 contribute to 뭐뭐에 기여하다 뭐뭐에 공헌하다 혹은 무엇무엇의 원인이 되다 요 밑에 거 두 개만 해보지 말고 저 두 개는 어차피 중학교 때 다 했던 거잖아 뭐뭐에 기여하다 공헌하다는 다시 하고 넘어갈게 이제 봐봐 자 우리의 일상의 활동들은 온실가스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온실가스들이 온실효과와 기후변화의 원인이 됩니다 됐지? 그리고 여기 아까 얘기했듯이 요 관계대 명사 위치 풀었으면 end day라고 그랬지 주어 day야 지금 주어 day니까 동사 단수형 써야돼 복수형 써야돼 복수 써야지 그래서 contribute s 붙이면 틀리는 거야 넘어갈게 자 everything 모든 것은 모든 것은 이거 form이야 from이야 from이야 너네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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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대로 되있지 지금 요거 내가 요기 좀 바꿀게 from이야 다시 자 모든 것들은 이 얘기야 모든 것들은 얘가 문장의 주어 근데 어떤 모든 것이냐 모르잖아 음식으로부터의 모든 것들은 이 얘기입니다 음식으로부터의 모든 것들은 근데 음식은 음식인데 어떤 음식이야 we eat니까 우리가 뭐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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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다시 표시 다시 할게 주어 표시 해놓고 from A to B까지 from A to B까지 to C까지 여기까지 일단 체크해놔 이렇게 요거 먼저 얘기합시다 일단 from A to B는 되게 많이 봤지 그동안에 그치 from A to B면 A부터 B까지 있듯이야 근데 요 뒤에 2C가 하나 더 들러붙은 거야 그러면 A B